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4기 문제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정말 몰랐던 한국 사회에 이면을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기회가 없거나 소송이나 송사의 여러분들 끼어들 그런 여력이 없지 그냥 법이 있으면 항상 법은 지켜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실히 살았던 사람은 특히 법조 비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의 고위직 출신들이 2년 3년 4년 5년 만에 그냥 수십억 수백억대 여러분들 자산가가 되는 걸 보고 많이 놀랬을 겁니다. 행량도 거래하고 재판도 거래한다는 의심을 그냥 권순일 씨는 재판 거래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은 행량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랬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도 대검 차장 출신이니까 대검찰청의 이름 총장 다음 자리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으로 최고직까지 올라간 사람 대검 차장 출신은 총장 빼고 이 소위 의뢰인하고 행량을 거래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임정혁 씨 1956년생이고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총장 다음 자리인데 2인자 자리인 겁니다.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첫째 동생은 임모 판사고 둘째 동생은 임모 변호사니까 머리가 좋은 집안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 공소장에 임정혁 전 고검장 대검 차장입니다. 고검장 장원 대수 가장 톱까지 올라가신 거죠. 백형동 민간업자 구속을 맨하게 해 주겠다면서 10억을 요구했고 그 10억을 다 수령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1억을 받았네요. 고검장 출신의 이정혁 변호사가 백형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1억 원을 수수했고 또 총장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도 경찰 윗선에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업자의 1억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찰 출신 한 사람은 검찰 출신인데 모두 다 구속을 불구속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종의 행량을 거래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모두가 돈으로 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소도 돈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수사도 돈을 주게 되면 수사를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게 되면 오랜 관행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근래에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참 이래서 다 돈을 벌고 이래서 목을 메고 다 그렇게 진력 투쟁을 하구나. 이게 양행 거래 양형 거래는 그걸 양행 거래. 이 법무부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국회의원은 이걸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모 전 kh 부동산 디벨로펌트 회장이 이번에 백행동 개발 시행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그런 대표이사의 구속을 맨하기 위해서 정 씨가 백행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대검 차장 출신의 여러분들 임 변호사가 내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 걱정 말고 수입류나 넉넉히 준비하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가 정간예우뿐만 아니고 이런 양형 거래라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시키고 선관위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선관위는 대형 높음을 쓸 테니까 원고책은 자기 돈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선관위는 여러분 세금으로 소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위라는 것은 대륙아주 법무법인처럼 큰 높음을 쓸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 원고소송 선거 무효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큰 고객인 거죠. 그 대륙아주의 파트너로 했던 사람이 조재현 변호사가 조재현 씨가 대법원에서 원고소송을 선거 무효소송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주면 다 되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다음에 똑같이 또 경찰 출신의 사람은 또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선에 인사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네요. 물론 두 분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두 사람은 수입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은 공무원 교재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정식 변호사 수입비용이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경찰 출신 총경은 구속 기소하고 또 여러분들 검찰 대검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는 또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그냥 이것도 봐줬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나치게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좀 잘되게 해야 되니까 잘되게 하려면 일단에 부패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이렇게 양형 거래를 하고 재판 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 차장이니까 대검찰청 검찰총장 다음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출신을 현역했을 때 높게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었들 어떠하리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돈 대면 양형 거래도 하고 재판 거래도 하고 선거 조작도 하고 별 것 다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제 윤 통희 선거 부정에 관한 일단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무슨 입을 열었는지 제가 알 바는 아닌데 뭔지 여러분들 출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 게 아니라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제가 동갑내기 1960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윤 대통령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많이 봤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의 이런 고생 모르고 자란 친구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 강한 거 아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익되면 그냥 그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자뷰하고 같은 거 대자뷰 대학 때 봤던 친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재임기간 쪽으로 털고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이름들 좀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또 그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의 그런 시야라든지 시계는 아주 확장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나는 한 줌 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됐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머리를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깊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 공병호 tv는 너무나 고지시가 나는 거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